안녕하세요. 저는 라이프에서 마음이 따뜻한 추억 추억 선배님과 의사 이동훈 역할을 맡은 멋지나는 것입니다.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. 두 선배님들께서 정말 다른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역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동훈 선배님하고는 실제로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신 편이세요. 그래서 진으로 만났을 때 연기할 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조승훈 선배님은 평신은 굉장히 유쾌하시고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시거든요. 그런데 슛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몰입이 확 되시는 걸 보고 되게 몰입도가 높으신 분들께 저런 걸 정말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각 때 다른 매력을 느끼고 많이 보고 배우면서 같이 훗하고 있습니다. 네. 만족스럽습니다. 평소에 그래도 좀 잘해준 게 이럴 때 그런 매력이 되요. 제가 젤리도 많이 보냈었죠. 네. 젤리도 많이 사주셨고 콩국수 사셨다고 말하나 마셔서 콩국수를 얻어먹었습니다. 대게 술 드셨어요? 도움이. 우와. 지난만. 감사합니다. 뭔지 아실까도 슬피없는 얘기입니다.